S라이님 안녕하세요. 어저께 푸진 올라가는 걸 봤었는데 다시 떨어지셨나봐요. 데스를 시작해보죠. 오늘의 저의 컨디션은 베리베리 나빠요. I'm watching Japan vs 4-round. 아, 월드컵? 누가 우세한가요? 영어로 어떻게 하는거죠? 원투, 캑타스 좋아요. 원투, 로하, 풀, 안되네. 빰, 원투, 풀, 빰, 포, 풀, 푸싱. 나이스 잘 먹었고요. 빰, 빰, 초스카, 이런. 안 되네. 어우, 다행이죠. 옆에서 맞았어. 카운터 처리 안됐죠. 카아아, 거리 잘 됐다가 귀살 좋죠. 빠밤. 헐, 거기서 수파초. 헐, 대박. 아프죠. 원투, 풀, 이런. 이 쪽인가? 헐. 좀 더 흘리고 있었어야 됐네요. 그러게요. 왜 맨날 털어내래요? 나이스. 네. 로우. 헐. 이걸 반개끼리 쓰시네요. 대박. 푸싱. 휴돌. 에이앙. 휴돌. 안 되고요. 원투, 풀, 빰, 포, 투, 빰. 짠손. 안 되네. 죽고. 영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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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하단. 빰. 빰. 원투, 따닥. 이런. 실패. 아프죠. 조스카이. 좋았고요. 쾅. 아프죠. 빰, 빰. 이런. 에어레이디 이타. 로화. 투, 풀. 빠밤. 이런. 에어레이드 3타로. 굿바이. 화민님 어서오세요. 원투, 풀. 밟고요. 이런. 반격기 좋죠. 나이스. 잘 막았어요. 깜. 원투. 캡터스. 실패. 꽝. 아프죠. 촤. 에어레이드 1타. 캡터스 좋아요. 나이스. 벽방. 잘 벗으셨고요. 빠밤. 슈. 도. 안되네. 나이스. 로화. 빰. 안되네. 굿바이. 네. 에어레이드 쓰고 플라 안 잡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플라가 잡혀요. 옛날에는 플라 안 잡을 수 있었는데 이젠 안됩니다. 왜 저는 저스트 프레임 스카이 로켓. 잘 못해요. 어. 요령인이 없어서 그런거에요. 진짜 단순히 요령이 문제인거니까. 밟구요. 헐. 저게 왜. 왜 안 닿지. 나이스. 좋았죠. 엘켄. 엘켄. 플래싱 벽방. 초핑으로 벽 빼구요. 깨차기. 좋아요. 러쉬 러쉬. 하단. 안되네. 짠손. 플래싱 산트럭과 파이. 플라. 여름. 양양 잡기. 실패. 빰. 원투. 캡터스. 실패. 꽤 많이 앉으시네요. 그렇게 하시면 좀 핸드실텐데. 나이스. 헐. 헐. 푸싱. 노우. 헐. 대박. 원짠. 좋구요. 나이스. 하단 잘 먹었어요. 로하. 끌이 꽝. 팝. 팝. 카운터. 좋았죠. 헌팅으로 다 깨구요. 아직 한층이 더 남았었네요. 재벽이니까 건들지 마세요. S라인님. 굿바이. 음. 요거 데스 끝나고 나면. 초스타에 쓰는 팁을 알려줄게요. 흠. 재방격을 하지 못해요. 카운터. 판정을 잘랐구요. 카운터. 반격기. 아프죠. 슈우돌. 이런. 이탈 쓰셨네요. 죽고. 틱본님. 어서오세요. 헬로우. 실패. 나이스. 슈우돌 잘 깔았죠. 엘캔. 엘캔. 플래싱. 격광. 예쁘게 됐는데. 무엇. 아아. 그 다음에. 그걸 쓰셨어야 되는데. 노. 노. 에이앙. 오른잡기. 성공적. 발목까지 확정. 굿바이. 음. 그거 팁을 드릴게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초스카이가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2질풍 5번은 못써요. 4질풍 한 다음에 스쿨이 하고 1질풍 한번 더 넣으면 그게 5질풍이 되겠네요. 4질풍에서부터 이미 NG. 3. 원잽. 맨어퍼. 맨어퍼. 원투. 이런. 톡. 어? 헐. 망했죠. 아프네요. 하단. 헐. 헐. 상단에 핀 무엇. 헐. 상단에 핀 무엇.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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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네퍼? 슈돌 안나가네 4,4,3,2 빰빠밤 이런 혼나구요 헐 사망 모기가 있다 모기를 봤어요 저는 지구상에 있는 어지간한 생명체는 다 사랑해줄 수 있습니다 모기랑 정말 저에게 미움받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빼구요 넌 죽게 될 것이다 어 A킬러가 어디있더라 이사를 한다고 창문을 잔뜩 열어놨었더니 모기가 얼탈구나 축제구나 하고 잔뜩 들어왔나봐요 슬프네요 안 흘려졌네 안 흘려졌네 나이스 패치 잘했구요 아 딸려부트 계속 키치를 못하고 있었죠 빰빰 와장창 1층이 무너지고 좋구요 셋업원 나이스 헐 텀블리 잘못 넣었죠 그래도 괜찮아요 굿바이 바퀴 발동 안 됐죠 홈매트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이스 짬바이 퍼지 가드 한 다음에 기살 가드 해준 정도의 센스 빰 로하 빰 이런 나이스 좋아요 노우 에어레이드 2타 퍼플 플래싱 안되네 죽었나요 굿바이 일단 선풍기를 틀어놔서 근처에 오고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상하니 이상하니 계속 원투를 맞으시면 앉으시네요 그럼 혼내드려야지 아프죠 그거 안됩니다 반격기 나이스 벽에 닿으면 끝나겠죠 굿바이 방금은 커맨드 움직임 모빙상으로 봤을때는 딱밤 쓰셨던 것 같아요 어퍼 나이스 샤프 안되네 이런 끝나구요 나이스 카운터 이런 카운터 좋았죠 노우 슈퍼초 노우 노우 죽고 공격 원투 하단 카운터 묻 나이스 슈돌 역시 슈돌 날로먹기 좋은 기술 빰 원젯 안되네 치킨 헐 원투 플라찌기 슈돌 톡 슈돌 이런 사망 사망 카운터 였죠 음 잘 앉아계셨네요 음 앉지말라고 오플라찌기 쓰는갑니다 헌팅 호크 와장창 쩔 쩔차기 좋았구요 콤보 잔뜩 넣고 밟고 밟고 조스카 나이스 레이즈온 홀 망했죠 어? 맞나? 바닥댐 아 아 제반격 안 넣었어 죽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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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반격만 넣었었어도 게임 터졌었죠 슬프네요 에너 아니면 타구 아이디어박스님 안녕하세요 캐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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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 Goodness 어서오세요. 스테빙 사이드킥 저한테도 있죠. 시작 발동기는 슈 돌 깔아놓고요. 2타. 이런 카운터. 아, 2K 잘해주고요. 저는 그거 OK님한테 너무 많이 날렸어. 통하지 않습니다. 빰빰빰빰. 헉? 왜? 나 로아 있었는데? 망했어요. 퍽퍽. 퍽퍽. 빰빰빰. 딴손. 헐. 저게 왜 다. 헐. 대박. 아스카가 진짜 최악상선이거든요. 아프죠? 사망. 무엇? 언제든 몇타를 때리는 거예요. 무엇? 어디 보니? 바람아. 상대를 봐라. 똑바로 서라. 나이스. 잘 흘려주고요. 컴보를 신나게. 빰빰빰. 플래싱. 이렇게 하기도 않나요? 이런. 닿았네요. 나이스. 실패. 실패. 이야 망했어요. 빰빰빰. 빰빰. 사망. 음. 조금씩 말리고 있죠. 음. 아까 권총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니코틴 충전을 하면서. 심신의 평화. 심신의 안정. 음. 좋아. 네. 태클 안풀립니다. 키모우면. 저거 확정타예요. 이상한거 만들어놨어요. 어? 나 가드했는데? 헐. 헐. 나이스. 재방격 입력한다고. 뻥발 쓸 여유가 없죠. 헐. 저걸 흘려요. 대박. 죽았죠? 네. 아스카가. 아스카만 안 막. 안 풀리는 거예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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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재방격 늦는 거 무엇. 헐. 대박. 시민전에서 완벽하게 이기셨죠. 참 대죠. 헐. 초스카이. 이런. 굿바이. 나이스 슈우돌 원투 따다 톡 슈우돌 원투 투 슈우돌 안되네 안되네 안되는게 왜이렇게 많어 이런 깍지 아프죠 슈우돌 안되네 상단의 피 내가 쓸 땐 없더니만 슈우돌이 안되네 슈우돌이 안되네 나이스 우와 대박 진짜 잘하시죠 울 사망 게임이 조금씩 말려가고 있네요 반격기 때문에 뭘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이스 홍신허퍼 잘 썼고요 와 거기서 태쉬가 안 돼 나이스 램플락 글태 잘했고요 헌킹 호크 원잽 빰 빰 빰 빰 원 에어레이드 2타 이사님 어서오세요 일렉트로엑스 안녕히 주무세요 굿나잇 카운터 나이스 발살트 원투 풀 발살트 안 되고요 원투 따닥 톡 어퍼 이런 슈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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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어가네 포스리가 확정 푸싱 카운터 잘 터졌죠 우리 역사스로 한번 가볼까요 죽고 음 술 드시고 게임하면 정상적인 판단이 좀 어렵죠 헐 대박 음 깝죠 벽걸이가 조금 애매했어요 나이스 좋아요 나이스 슈퍼를 잘 쐈고요 좋아요 레이즈가 온대 피네요 딱 온대죠 별로에요 발고요 다했고요 에이앙 포스리 에이앙 판판 로우 어? 죽네 언젭 짜안 어퍼 잘 깔았죠 예쁘게 벽이 안착 좋아요 크레를 깔아놓고요 이런 이런 나 뭐하니? 투 풀 투 포 슈 돌 포 풀 푸싱 이렇게 안 늦었구나 나이스 발목 2 어? 가드 했는데? 대시 가드 어디간? 잘했죠 고향으로 복귀하셨구나 나이스 초습? 안나가네 카운터 아프죠 나이스 어디까지 가나 밟구요 안되네 아프다 그만 좀 때리세요 굿바이 K.O. 벌써 끝이야? 더 덤벼봐 흠 잘하고 있죠 이사한 집에서도 매일 헤드 바꾸고 나면 더 날아다닐지도 몰라요 아닐지도 모르지만요 옳지 빠자 톡 왜 안막힘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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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패 좋았구요 아니 아니 왜요 오른잡기 사망 로하2 에어레이드 3타 빰 안되네 급! 아야 안되네 죽.. 죽고 모기한테 물렸나? 팔로우 쏘리 gg 7979 39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팔로우 땡큐 나이스 오와 오와 하하 진짜 잘났다신다 괴로우쩍 사망 죽고 하하 저걸 왜 피하냐고 진짜 이해가 내는 게임이야 아 저부터 이해하면 안되는 게임이죠 이제 컴보 실수는 없을것 같네요 아마도요 헐 헐 헐 헐 사망 헐 헐 네 이해를 하면 안되는 게임이에요 헐 헐 헐 말리면 안됩니다 제 페이스 찾아야되요 에스라이 님도 이해가 안되도록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노력해봐야겠죠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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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우 땡큐우 김범스브이님 어서오세요 오우야 오자마자 굿바이 모기 모기 에스라인님이 보내신 자격이신가요? 모기가 정말 싫습니다 애플킬러가 어디있었지? 감새들 역시 달릴텐데 이러면 버터 원트 캡터스 좋아요 아 이런 헐 거기서 중단킥 쩌신다 나이스 슈돌 잘 들어갔죠? 뭣? 왜 안들어가면요 에어레이 1타 캡터스 실패? 아니야 뭐한거야 망했다 망했다 에어레이드 3타 쫑쫑쫑쫑 안되구요 죽고 흐흐흐흐흐흨 흐흐흐흫 ㅋㅋㅋㅋㅋ 어림없는 패턴이었네요 슈돌 어퍼 컬 대박 하단 슈돌 잘깔았는데 동시에 카운터 제가 개소네 호 텍타스 좋아요 꽁 좋죠? 패턴 딴 딴 딴 딴 신 초스 안되죠 바단 늦었네요 노우 바단 당근 빠따죠 킥 잘썼죠 에어레이트 아니이이 아니이이 왜 재반격을 계속 깜빡하지 바본가 아 바보였구나 에크라이 원래 바보였어요 헐? 삑살인데? 왜 맞아 죽혔네요? 고맙습니다. 빤빤빤빤. 원잽. 헐 헐 헐 헐. 양잡기 안되구요. 원투미들 좋았네요. 밟구요. 에어레이저 삼치킨으로 콜바이. 아까부터 이게 해드리고 싶었던거에요. 잘 흘렸구요. 나이스. 좋아요. 겨고루 겨고루. 헌핑. 호크. 마지막 층. 쩨착이. 셋업 미드 이슈. 밟구요. 이런. 노우. 캡터스. 개소란 짓이네. 밟구요. 치킨으로 콜바이. 발목 안되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죄송한 상황이죠. 기상 하단키 카운터 좋았구요. 원투 필렌스. 빰. 포. 홀. 샤프. 로화. 아니 저걸 흘리시다니 천재. 이럴수가. 아프네요. 하단. 이런. 천재다. 나이스. 굿바이. 우와. 진짜 천재시죠? 근데 저거 막. 후. 저거 쓰면 안되는데. 동전 죽기 막은 다음에. 도끼가 아니라 버스틸 써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스카는 치킨으로 마무리해야 마시지. 치킨 선물 잔뜩 해드릴게요. 헐. 카운터는 아니었었는데. 가드를 못했어요. 꽝. 바닥댐. 다행이죠. 압병이시. 반식이 갱신을 왜 잡죠? 죽고. 파랑. 공찬과 악스카 반격. 네 안됩니다. 유일하게 안되는 기술이에요. 나머지는 다 반격됩니다. 빠장장님 어서오세요. 헐. 이게? 주어진다구?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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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네요.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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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보니? 화랑아. 상대를 봐라. 초스카이. 잘 들어갔구요. 일단 써봐요. 일단 써봐요. 안죽겠지만요. 굿바이. 아스카. 벽에서 공찬각으로. 졸라 패야겠네. 앤어펑. 앤어펑. 나이스. 잘 맞았구요. 밟고. 노우. 어? 파도 당근빵다죠 킥이. 하단에 피하면서 공중에서 좀 맞아주고. 그렇게 해야되는거 아닙니까마는. 음. 나이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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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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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ra.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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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화랑 관절기 기술은 발설트밖에 없습니다. 공찬각 역시 니코테인 파워로 승기 다시 잡아오고 있죠 사실 아스카가 화랑 최악산성입니다. 샤워가 아니라 Hey MacCorea, I have a question. Yes! Please bite me! 나이스! 손이 알아서 쓴 케이스네요. 헌팅 호크 아프죠? 빰 빰 빰 빰 밟고요. 안되네. 나이스! 굿바이! 헤헤헤 하우 익스텐션 투 유 프레스 레버 버튼 앤 바람 컨보 어... 액츄얼리 음... 퍼스널 차이 노우! 저거 해석 좀 해주실래요?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데스가 워낙 급한 중이라서 좀 어렵네요. 라운드 3 파이트 헐 카운터는 아니었는데 웨이벌 맞아야 하는거죠? 슈우돌 또 스카이 잘 들어갔죠? 그 고수분들이 딱 앉는 타이밍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만 잘 노리셔도 피어면 금방금방 올라가실 수 있어요. 에어레이드 3타 에이앙 좋았고요. 크랙 이런 빰빰빰빰 헐 죽었나요? 빰빰빰 빰빰빰 사망 음... 누가 저거 해석 좀 해주실 분 친절하신 분 없나요? 제태부 447이라던가 로우 로하 가드 뭐... 아프죠? 노우 코스리가 확정 에어레이드 실패 헐? 죽었나? 굿바이 나이스 잘 흘렸고요. 벽으로 가죠. 흠흠 샤프 안되고요. 잘 풀었네요. 에어레이드 2타 양잡기 잘 푸실 거고요. 에어레이드 3타 굿바이 에어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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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진짜 나이스 파이트 했죠 응... 벽 콤보 AK로 눌러서 자세지를 체인지한 다음에 앞으로 왼발 앞으로 왼발 두번 그리고 중립 넣고 왼발 그리고 밑대각선 오른발 개소내셔죠 푸진 다시 올라가자 오늘이에요 오늘 각을 봤습니다 앉아 굿바이 S라인이 공기 팡팡 예스 에어레이드 실패 토크 1 포스 안되네 카운터 서로 카운터 좋았죠 이런 추돌 이런 카운터 아프네요 포스 3 확정 푸싱 카운터 잘하면 끝날 수도 있어요 굿바이 아직 이런 나이스 잘 흘렸죠 흘리기에 모든걸 벌어버린 보람이 있네요 벽이죠 거리가 조금 애매해요 헐 상단에 피 헐 플래싱 3차 좋았고요 아 좀 늦었어 바보 짠발로 메모리 렛츠 인 피스 굿바이 이렇게 해서 푸진의 세계에 잘 안착을 했네요 렛츠 인 피스 도와 렛츠 인 피스